4학년 서경은입니다. 5학년 서경은, 5학년 서경은,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,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,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,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,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,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,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,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,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,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,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,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,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,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,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,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,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,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혜키 크심이,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,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,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,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,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,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,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,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,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, 아멘!